흙 벽에서 구석기 시대 유물인 주목돕기 등이 발견돼 학계에 주목을 받았던 월평 유적지 내 가옥입니다. 유물이 현대 가옥 벽체의 재료로 사용되면서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보여준다는 국내의 학자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옥이 최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유적지 정비를 이유로 순천시가 가옥을 매입해 철거해버린 겁니다.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갱관 보존 차원에서 우선에 철거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학계에선 순천시의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월평 유적지의 상징을 전문가와 상의 없이 철거했고 철거 잔해에서 나온 유물까지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유물이 들어있는 구조물이 파괴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 그런 점을 명백히 지적을 하고 인근 주민들도 반발합니다. 내가 69니까 하여튼 70년은 넘었죠. 넘었을 테죠. 그렇게 아쉽죠. 뒤늦게 철거 잔해물 보호 조치에 나선 순천시는 벽체의 원상 복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